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 11일 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하단에 실린 시민들의 그런 반발이 너무 덧세서 저도 놀랄 정도입니다. 그 공식 성명서의 제목은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런 호소문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잘했다 역시 사전투표를 독려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그런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의견을 남길 정도면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적대적인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집단지성의 활용이란 면에서 왜 김기현 대표의 사전투표 독려에 대해서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지 그 민심폭발 현장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현님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 한 번 법원에 가셔서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는지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딱한 분입니다. 김신현님은 자신의 감정을 상당히 이렇게 절제했지만 그 글에 아주 분노한 부분들이 물씬 묻어날 정도 됩니다. 재검표 결과를 보고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진 것이죠. 정수경님입니다. 국민의힘당의 원내대표가 사전투표를 막을 생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뭘 사전투표를 독려합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선거 조작할 거라고 예상을 안 하시는지요? 사전투표를 몰아서 민주당한테 바치려는 것입니까? 무슨 생각으로 김기현 원내대표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하는 일은 바로 민주당 프락치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 프락치라는 표현이 아주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이죠.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그런 지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바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소문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남긴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의 대부분이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의 재고를 촉구하는 반대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대영님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전투표는 부정성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은 루이스윤님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든 당일투표를 하든 유권자 마임이지 왜 당신들이 사전투표를 하라고 그렇게 난리야. 당일투표도 빨간날 공휴일이야.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루이스윤님은 아니 공휴일날 그냥 선거하고 심원 되는 거지 왜 사전투표를 미리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다음은 김레이저님입니다. 부정투표의 발단은 사전투표에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지 말고 사전투표 동료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선동하면 윤석열은 필패합니다. 3구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본투표 그러니까 당일투표만이 살 길입니다. 윤석열 후보 화이팅. 이렇게 김레이저님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아주 실망감을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권교체에 동의한다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유림님입니다. 진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 지지자의 반대 의견으로만 가급니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대체도 제대로 못하면서 동료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자들의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음을 여기서 또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상준님은 당신을 우리가 감시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정말 머리가 정상입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무나 실망했다는 거죠.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상황을 오판하고 있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질책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꾸짖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밑에는 제가 방송을 준비할 당시만 하더라도 107명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 107명의 의견이 모두가 사전투표 동료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드러낸 겁니다. 물론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아주 최고 수준의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김기현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나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잘 체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년숙 님입니다. 저는 사전투표를 반대합니다. 그것이 부정투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안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들이 다 있는 겁니다. 판단들이. 제 논평은 의견을 남긴 분들이 대부분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른다고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시민들이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거의 김기현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을 방문한 거의 대부분 분들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전투표 동료하는 것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일까 참 놀랍습니다. 국민의힘 수뇌부가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찬성과 반대가 어느 정도 뒷석져 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사전투표 동료에 대해서 반발한 것은 상당히 놀랍고 민심의 향방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시민들이 상황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나 수뇌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내보냈던 국민의힘당 김기현 권영세 당신들 이렇게 당했다는 그런 영상은 2018년 울산시장 지방선거 결과와 2020년도 4.15 총선 용산구 선거 결과를 차분히 분석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거의 대부분이 아주 격하게 사전투표 동료에 나선 두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수뇌부가 자신의 생각을 수정 보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선택이 이제 앞으로 3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항상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인생사의 한 단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좀 더 상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할 텐데 그와 같은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낮아 보입니다. 상황에 대한 큰 오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